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서울시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한 물마귀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지하주차장 물마귀판 설치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부 트럭터미널 개발 사업이 지난달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북토교통부로부터 도시참단물류 시범단지로 선정된 지 7년 만인데요. 지지부지됐던 수건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양천 지역사회는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서부 트럭터미널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서부 트럭터미널 개발 사업의 부지 면적은 약 10만 제곱미터. 하남스타필드의 2배에 이릅니다. 총 사업비만 1조 7천여억 원이 들어갑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주거와 쇼핑, 물류 기능이 결합된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공기업은으로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포함한 체육센터와 창업지원시설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은 이번 달 중 서울시의 승인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자 서부 TNG로부터 교통과 일조건 개선 등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서울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물류단지 계획 승인안이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양천 지역은 들뜬 모습입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자신의 SNS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며 큰 벽을 넘었으니 사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도 목동에 비해 상업시설이 부족한 신월, 신정동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트럭터미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철역을 이용하려면 버스로 15분 이상을 이동해야 합니다.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전철 목동선 사업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이 이런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 편이 편리해질 것 같고, 다른 시내에 나갈 때 시간이 단축돼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역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사업은 건축 인허가 절차 이후 오는 2028년 완료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희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를 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시 교육청은 우선 교사 면담 사전 예약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이나 전화 통화를 원하면 서울학교 안전 앱을 통해서 예약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하게 되는데요. 또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해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에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사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한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필요시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 설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양천구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 목동 유수지 개발 등 서울시와 함께 추진해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많아 시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미니 인터뷰 오늘은 목일동 등 양천구 5개 동을 지역구로 둔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을 만나 우리 지역 시급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작년 7월 1일에 동원했잖아요. 시간이 처음에는 적응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아 참 더디다 4년 많이 남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1년 지난 것 같아요. 또 특히 이제 당의 원내부 대표 맡고 도시계획위원회 또 운영위원회 하다 보니까 더 정신없이 간 것 같고 또 올해 7월부터는 또 예결위원까지 맡아가지고 양천구를 위한 예산 확보에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더 일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또 약간은 기대 반 설레임 반 걱정 반 망감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1, 2, 3단지만 2종으로 돼 있었다는 약간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 일정 부분 주민들의 말이 맞다라고도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무조건적인 종상향은 해주기가 조금 곤란하다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기존에는 이제 한 20% 종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조건들을 좀 바꿔서 하려고 지금 최종의 결정고시를 좀 미뤄놓고 있는 상태고 한 8월, 7월 말, 8월 곧 아마 고시가 나오면 그 이후의 단계들이 재건축 단계들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목동 운동장도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됐거든요. 우리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세운 시설이다 보니까 잠실의 종합운동장도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그랜드 플랜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동 운동장도 목동 운동 주경기장, 그 다음에 빙상장, 그 다음 야구장 전부 다 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 임기 동안에 좀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그거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전을 하고 싶지만 또 이전을 하려고 하는 상대 기지를 받아야 되는 그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다른 시도하고 같이 계속 협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전을 원하는 만큼 끝까지 이전을 최종 목표로는 두고 있지만 그게 단시간에 해결하기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목동 유수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주차장, 테니스장으로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복합 스포츠 콤플렉스로 좀 개발을 해서 또 그 목동 우리 재건축이 끝나면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콤플렉스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과 또 시와 또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안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확보도 중요하지만 재정건축성 충분히 가져가면서 시의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제 지역구에 있는 목일동, 신정 2동, 신정 6동, 7동 전부 다 한 30년 이상 노화가 진행된 동주민센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세는 부분 빗물이 세거나 아니면 좀 지진에 취약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다목적 강당도 좀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주민센터를 좀 신축할 수 있는 예산들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구의원들은 지역에서 자주 보여가지고 얼굴을 알 수 있고 또 국회의원은 또 언론을 통해가지고 얼굴이 많이 알려지는데 저희는 중간에 딱 광역원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언론 활동, 미디어 통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내도 받아주는 데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또 서러움도 느끼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아, 허훈이 하니까 다르다 기존의 어떤 의원들하고는 정말 다르네라는 평가를 받고 싶고요. 그렇게 평가받기에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극심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국에서 온열 질환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흔히 겨울철 질환이라고 생각되는 뇌졸중도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낮기온 33도가 넘는 불볕 더위가 이어지며 체감온도 역시 35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요즘. 이럴 때 주의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출혈성과 허혈성으로 나뉘는데 여름철에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흔히 뇌경색이라고도 부르는 허혈성 뇌졸중은 혈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 뇌가 손상되는 것으로 땀 배출이 많고 실내외 온도차가 큰 여름철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당뇨나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 외부활동을 인해 땀 배출이 많아지는데 이를 경우 혈액 정도가 높아져 혈액순환 저하되고 이로 인해 허혈성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외부 기온과 온도 차이가 높을 경우 교감신경의 활성으로 혈관이 수축되고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 또한 뇌졸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탈수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내외 기온 차는 10도 미만으로 유지하고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해야 합니다. 갑자기 몸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고 어지러움과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신경과나 신경외과가 있는 병원에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더위는 단순히 덥기만 한 게 아니라 자칫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가 건강과 안전을 각별히 챙겨야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령의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밭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사고도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네, 이에 대해 지역농업기술센터도 현장 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철 농민의 기상시간은 조금 더 빨라집니다. 더위를 조금이나마 피해 밭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을 시작해 오전 9시에서 10시쯤부터 휴식을 취했다가 해질 무렵 일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폭염 속에서도 혼자 밭에 나가 일하는 농민들이 있어 한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한 달 동안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11명. 대부분이 고령자로 무더위에 밭일을 하다 쓰러진 겁니다. 농촌진흥청과 질병관리청 등 관계당국은 폭염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기온이 특히 높은 1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농작업을 전면 중지하라고 농민에게 강조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이어서 한낮에 농작업 활동은 중지를 하시는 게 지금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긴급 회의를 통해서 그런 온열 질환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마을에서도 방송과 이장 등을 통해 더운 시간에 혼자 일하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농작물 관리에 집중해오던 현장 기술지원단이 농업인의 온열 질환 사고 예방까지 맞도록 했으며 시군 농업기술지원센터도 농업인 안전에 대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 스스로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오는 8월 3일부터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는 신축 빌라가 많고 구청 방문이 힘든 직장인 피해자를 위해 응압역과 불광역, 구산역에 발현될 예정인데요. 센터에서는 피해자 가정 재무상담과 채무조정 신청, 맞춤형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센터의 연구소 센터의 연구南